제6차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1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김두관 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, 박맹우 울산시장 등 참석자들은 부울경 박문회 해 공동추진과 일본 큐슈권과의 초국경 사업 구체와 동남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추진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. 특히 이 자리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수도권에 대한 동남권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협력사업과 신성장 사업 등을 제안했습니다.